주모, 저기 있던 짐 못 봤어? 그게 말입니다. 이화원이라는 객주가 있는데 자기 집으로 오라고 그 짐을 가지고 갔어요. 계시오? 아무도 안 계시오? 너였구나, 도둑놈. 어?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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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한양 여인들은 원래 이래도 적극적인가? 예? 짐 훔쳐 달아난다고 짝이 되지는 않아. 그건 설화에나 있는 일이지. 짝이요? 무슨 짝? 괴짝? 헐짝? 장난하나. 얼른 내 집 내놔. 그러니까 선비님이 선녀고 내가 나무꾼? 내 주인을 불러 짐을 받아야겠느냐. 아, 저. 오해가 있었나 본데. 저는. 아씨. 아이고. 아씨. 생매 간다니까. 고세 올라가셨어요? 다 고쳤어. 이제 물 살 일 없을 거야. 아이고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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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부처님 감사합니다. 아이고, 이 얼마 만에 손님인지. 아이고. 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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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. 에이차이 이거 뭐 하는 건데. 어? 으윽. 아이고. 아유. 으윽. 응?